오늘은 다리세계라는 위의실치에라는 곳으로 이동을 할겁니다. 거기도 또 보니까 또 특이한 지역인 것 같아서요. 여기도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저도 보면 또 신기할 것 같고 거기에서 잠은 안자고 이제 그 다음날에 목적지 자연원천이 있거든요. 산에. 산 밑에까지 마을까지 가는 걸로 한 예정으로 오늘 목표를 잡았습니다. 지금 6시 15분입니다. 1시간 40분 걸어가면 버스 점심장 나오는데 8시 20분에 차가 있어요. 준비하고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는 지구 종말이 다 먹었는것같이. 어제는 여기서 하룻밤을 잘 보냈구요. 그 다음 차가 2시간 뒤 있기 때문에 이번 차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. 뛰어야 돼. 약간 무장구부한 느낌. 사실은 가면서 히트체이킹 할까 생각했는데 여기 도로가 아니야. 이 시간에 여기 차가 다닐 리가 없어요. 차가 다닐 리가 좀 그렇고. 8시 22분이고요. 다행히 버스 보입니다. 상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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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해 다른 사람은 안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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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거 진짜 너는 안전해 안전해 안녕 11시 5분 차이인데 20분 남았는데 20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돼 시골 쪽 가면은 막 10분 20분 차이로 놓쳐가지고 막 한두 시간씩 기다리니까 식당은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포장을 하거나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데 따뜻해 하얘오 55개이시나? 아 네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또 뭐 먹지? 50분이니까 결국 선택 한번 해보자 아 10분정 미쳤어 신남의 최고 어르신들이 되게 많고 어쨌든 이걸 타고 그 달라라로 갑니다 달라라로 일단 저쪽 안에 공원 안에 주차장 어디 벤치 앉아서 아까 길거리 음식 사온 거 훈뚠인가 뭐시기 근데 오면서 벌써 보인다 그 배드렌즈로 유명한 데라고 하거든요 악쥐형입니다 관광객들이 꽤 있긴 있네 아이스크림, 계란, 코코넛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화장실 있고 과일도 팔고 아 아 아 그 배드렌즈랑 그 히르메틱인거 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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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게 아 아 아 다시 이 글의 사진으로만 봐서는 저기 멀리서 봤을 때 진짜 막 모도롤산 같아 보였는데 야...이거... 생각보다 근데 또 뒤에 보이는 것과 달리 뒤에 또 있긴 있는데 저기 산 위에 보면은 그 산책로 같은 거 있거든요 저기인가봐요 스카이베이가 저기서 밑에 내려다 보이는 느낌인가봐요 아...이게 닫았네요 닫았어 아...세... 그래도 구글 맵이 잘 되어있는게 이렇게 버스정류장을 클릭하면 아 알고보니까 한시차였네 아까 짐 찾고 있을때 버스 떠났네요 항상 여기 버스정류장에 있는 시간표를 최대한 체크하는 길 다 20분씩 차이가 있네 일단 치산 왔구요 이렇게 가깝게 빠르게 오는걸 이제 버스정류장에 가고싶다 버스정류장에 가고싶다 3.35번으로 버스정류장에 가고싶다 30분 남았으니까 아까 저기 오면서 보니까 슬리퍼 가게가 있더라구요 내일 온천 갈 때 보니까 물을 건너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신발은 아무래도 젖고 하니까 저렴하게 나온 슬리퍼 있으면 그거 하나 사 갑시다 네 역시 앞에 게 미끼였던건가 내부의 것들은 다 가격이 세네 가격이 좀 섭섭한데 물론 그렇게 비싼건 아닌데 한번만 쓰고 버리기에는 아 욕실 슬리퍼 신고 달려볼까 결국 이거 산다 이봐 지우슬마 네 한국어른 아 한국어른 두두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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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림은 너무 넴 아 한국어 ше세 신의 가야라 신낸카일라 리오고이 샤쭔 종점에 왔다 리우쿠에서 올 수 있는 가장 먼 종점으로 왔는데 여기서 새로운 버스를 타고 또 멀리 가야 됩니다 잘하면 여기 여기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눈 개 뿔 일단 바올라이로 가시죠 와 여기 오면서 가는데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점점 산골짜기로 오는게 느껴졌어요 풍경은 좋다 너무 배고프다 어디 가요? 바올라이로 가요 바올라이로 가요? 응 또 많이 오네 아마 아마 5시 45분에 오는 거에요 오, 너는 없지? 너는 몇몰로 가요? 그곳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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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 향상,烤 향상, 알 수 있어요? 여기에서 뺨 향상, 여기가? 그곳에서 뺨 향상, 그곳에 있는 진대가 있는 곳에서 대단을 가고 있는 곳에서 아하, 공차장에 있는 곳에서 뺨 향상, 알 수 있어요? 아, 정답. 아, 정답. 나한테 기울여, 너가 다시 가. 응, 알어. 종종. 아, 증언이요. 여기 부침 여우 7도. 와우, 와우. 이야, 뭔가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. 이 집 관 먹을래? 아, 아, 아 여기 상관없네 아 여기구나 한거로 칸부동아 밥 바로 나왔어 아 근데 맛있다 아 어떻게 읽자봐 우리나라 짜장소스 맛인데 근데 저는 하나는 어떻게 해? 그래서 제가 왔어 아 당신이 레시 bread 아? 밥 먹었는데도 맛있다 충격인데 4시 27분 막차 하루에 2대 있어 버스 3대 2대 아니네 아니네 5시 55분 그래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리 일찍 왔어도 어차피 여기서 걸리는 거였네 버스 이제 한 6분 뒤면 도착할 것 같아요 보응 바울란 청소년 화 énomater 다 박수 ечение program der 아 와, 버스 온다 와, 여기 장난 아니네 완전 주말 일단 바울에 도착했습니다 워낙원 예정이었다 일단은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아저씨 말로는 여기 학교가 있다 했거든요 학교 쪽에 가면 관리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에 학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영복도 팔고 온천 쪽이라 그런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수안부 온천 쪽 그쪽 갔을 때 자전거 타고 옛날에 낙동강 거기 일주할 때 학교는 아예 닫았는데 학교는 너무 무섭다 어디 갈만한 데가 없을까 한 바퀴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거의 관광지라 다들 장사하기 바빠가지고 어떻게 말 꺼내기 힘들어 오늘 난이도도 높을 것 같다 오늘 쉽지 않을 것 같다 잠시만 아 한국어는 워강? 아 일단은 둘 다 의사소통이 안 돼서 실패 살려면 근데 물어볼 수밖에 없어 지금 좀 안 바빠 보이는 사람한테 가야 돼 아 이와 이와 야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힘들구나 야 이쪽은 원우란 중국어도 안 통하네 그냥 바로 팀 분홍 박아버리네요 나도 그렇긴 한데 어디 있을까 아 징원이샤 니하 어 here 아까 주변가 집사소통은 아 관리원 있다 요 관리원 관리원 과연 안에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관광객인지 관리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관리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아 치 아 사이 아 칭 و닛 네 제가 아까 이 오늘 사장님이 가입하자 이걸로 방역 칠리장에서 차걸대 보니 하나가 개선 교실인가요? 차걸대리장으로 가입 hosts 그 공연차장에서 이 처벌에는 하여! 잘했어요! 여기 있는 9시 되면 문을 닫는다고 하거든요 학교고요 아 주차장 보이네요 바로 앞에 소방서 있어가지고 응급 조치 확실히 여기인데 아 아 메이오런 야 메이오 아 소스 자 그냥 거에요 아 네 정말로 감사하게도 여기 여기 쳐도 된답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선물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에 많이 감사합니다. 이거 뭐야? 이거. 이거. 작은 거라도 이렇게 사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근데 학교 밤 조금 무섭다. 학교 계단 생각나. 그래도 여기 완전 신식이야. 일단 씻고. 다음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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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테이너를 제공받았어요. 전기가 들어오고요. 전기가 들어오고요. 밖에 춥다고. 컨테이너 여기 한번 어떻겠냐고. 잡으라고 해서. 밀폐공간이긴 한데 창문을 열었어요. 양쪽 창문 있고. 이쪽에 짐 그대로 놔두고. 전 여기 짐. 아 너무 친절해. 호감작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하다. 어쨌든. 잘 해가지고 내일 5천도.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안녕.